단일 1015 후에마이 2023년 10월 24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는 아무것도 없음을 또 안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만 의지할 뿐입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것을 따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로 인해서 제가 감정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나의 구원과 나의 방패와 나의 보호와 나의 안전은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